네. 우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윤혜입니다. 덥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덥더라고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걸어오는데 아주 뭐 그러니까 약간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더일 별로 안 타는 편인데도 아주 맞아요. 이 무더위 우리 잘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다. 네.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갑니다. 7805님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 재검토하고 있다는데요. 당 대표 출마 포기를 위한 압력인가요 권 앵커님의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소문만 들었는데요. 소문의 진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이 소문이 나돌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립관계에 있고 심각한 감정적인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거 다 소설이죠. 다 사람이 머릿속에 추측이라서 그런 어떤 추측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 추측은. 알겠습니다. 이름님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윤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코미디 같습니다. 맞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이 전 국민이 아는 거의 베프에 가까우신 샴 쌍둥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이 두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공동체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다. 뭐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네. 하신 적도 없지 않나요? 네.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못할 것 같다고요. 결국은. 결국은. 무슨 얘기하면 저는 운명공동체라고 전망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전망에 동의합니다. 7706님께서 그럼 차오의 요직을 차지할 분이 누군지 지켜보고 투자하는 격으로 미리 공직자 부인에게 뇌물을 드려도 무죄네요.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권익이 디올배에 관련해서. 이게 아무리 이분이 조롱하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권익이가 그가 해놓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슨 부패 권장위원회도 아니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진짜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벌써. 맞습니다. 정승윤님께서. 전입니다. 전. 아. 전승윤님께서. 디올백이라는 혹을 때려다가 혹이 더 붙은 느낌이네요. 네. 혹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혹이 그냥 지금. 네. 혹뿐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 붙고 있습니다. 네. 자. 1850님께서.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계속 주장해오던 문시현 교수가 숙명여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의 논문을 다시 검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는 이분이 결론을 내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서두르시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안 된 게 웃긴 거죠. 이게. 아주 짧은 논문이던데요. 보니까 또. 여태껏 이걸 결론을 못 내려온 상황 자체가 코미디였는데 이분은 그래도 어떤 숙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검증해야 된다. 아니. 검증 결론을 내려야 된다. 검증을 했는데 지금 2년째가 결론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어려운 논문이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안타깝고 안타깝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분이니까 결론을 서둘러 내시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앞서 말씀하셨던 권익위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권익위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순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후에 질문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게시판에. 영 부인의 지휘를 이용하고 싶다.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축되는지 궁금하다.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여섯이 선물 드려도 괜찮냐.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걸 아까 마침 뉴스 신세계에 다 발언이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람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린 그런데요. 일단 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이 전쟁의 자체가 틀려있어요. 대통령의 직무와 왜 관련이 없습니까? 최재형 목사람분이 그 백을 주면서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청탁을 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한테 개인에게 청탁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직무와 관련이 없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있고요. 네. 저는 준 사람은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그러면 받은 사람이 직무와 이건 관련이 없으면 직접 증명해내야 되는데 아예 조사조차 없고 사과도 없고 언급도 없기 때문에. 혹시 전화번호 모르시죠?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알면 꼭 앵커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권익위에 비슷한 질문이 올라왔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답변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2022년 배우자가 1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서도 6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인지 묻는 글에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보니까 2015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주 내용이 직무 관련성 또는 백화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의 이유인데요. 완벽하게 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처를 옮기고 맞는 일을 옮기는데 그럼 여기서 한 사람한테 로테이션을 하니까요. 어느 부분은. 그럼 미리 좀 주고 그때 가서 글로 가면 해줘 이러면 되는 건가요? 지금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말이 안 되는 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명을 하면 할수록 건익이 낫고 혹 때려다 혹. 혹을 덧붙이고 있다. 혹으로 그냥 산을 쌓는 격인데요. 정말 국가기관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나락에 일어났다. 한 번의 결정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일. 그러므로 해서 부패를 방지한다는 어떤 기능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같은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권익위의 종결 처리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했지만 이변이 생길까요? 아니요. 이의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첩을 하거나 해야지 되는데 종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머리를 썼는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군요. 권익위의 이변은 기대할 수 없겠네요. 권익위의 이변은 그 지금 구성원들로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심의 이변이 있기를. 민심은 이변이 없죠. 원래부터. 아 그렇군요. 원래부터 그렇군요. 민심은 원래부터 파도가 지금. 아픈 곳은 더 아프게 찌르시는군요. 이변이 없이 갑니다. 우리 민심을. 자 그럼 어제에 이어서 훈련병 사망 관련해서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얼차리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중대장이 어제 갑자기 훈련병 부모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만나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죄송하다 말 한마디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 주장했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과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분노를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닥치니까 이런 어떤 자기에게 어떤 책임 문제가 닥치니까 그때서야 막 그럼 이 문자 툭툭 보내놓고 아 난 사과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 만약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가 처벌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래도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어제 분양소에는 정치인들이 다수 방문했고요. 부모님이 당부한 말씀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경찰이 피해자 편인지 가해자 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것은 진상 두 분이요. 이렇게 씩씩하게 저 업었어요. 이렇게 씩씩해요. 얘가 군대 가서 9일 만에 죽었잖아요. 얘 이대로 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오라하지 않아요. 얘만 돌려주면 아무것도 오라하지 않아요. 이번 정보에서 이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찰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슴에 남네요. 경찰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죽은 장병의 어머니는 일이 벌어진 것도 원통한데 그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피해자 이 죽은 장병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느낌이 아닌 거죠. 이분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자꾸 어떤 덮으려고 그런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해자 편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런 말은 적어도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고가 터진 이후에라도. 그렇네요. 내일 오전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오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거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도 지켜볼 일이 많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결과를 지켜볼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뭐 하나 속 시원하게 지금 해결되는 것보다는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하도 따져볼 일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